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꽃은 목베고니아 꽃입니다. 목베고니아는 베고니아과의 열애사리 식물로 줄기가 나무처럼 자라는 베고니아입니다.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추위에는 약해서 한국에서는 온실에서 겨울을 낳아야 하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밖에서 키워도 꽃이 많이 피고요. 겨울에는 온실에서 키우면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그늘진 곳에 두지 말고 밝은 그늘에서 키우세요. 볕이 좋은 곳에서 키우면 꽃들의 색도 점점 더 진해집니다. 화분에 심어서 물관리를 할 때는 화분의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세요. 과습을 하게 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물관리에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껍꽂이로 번식하기는 아주 쉬운 편인데요. 줄기를 잘라서 그늘에서 며칠간 까닭하게 말렸다가 원해용 상터에 심으면 됩니다. 삽수를 자를 때는 물음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단면에 살균제를 발라주면 더 튼튼한 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뿌리도 쉽게 내리고 자라면서 뿌리가 튼튼해지면 성장속도가 왕성해지니 그때는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세요. 옮겨 심을 때는 상터에만 심으면 상터가 너무 마르거나 습도가 차거나 이렇게 물관리가 어려우니 원해용 상터와 마사나 녹소토 등 배수를 도와주는 용토를 5대5정도 섞어서 심어주세요. 꽃도 예쁘고 색상도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다양하고 잎들도 색깔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죠. 성장력이 아주 좋은 식물이니 키가 잘하면 지지대를 세워주거나 줄기를 잘라서 통풍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키를 크게 키워도 멋있고 모아 심기 위해서 꽃을 풍성하게 즐겨도 좋습니다. 꽃도 예쁘고 잎의 무늬와 색이 다양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목대고니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